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석 특집으로 썩은 송편같은 인간들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나 이번 추석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대놓고 개쌍 욕을 해요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냥 좋게 축하해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 제목은 두번째 사연 제목이에요 제가 이게 좀 편집을 잘못했네요 첫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저희 부부가 형님네한테 그렇게 잘못을 한 겁니까? 저희 부부가 사는 곳과 아주버님네가 사는 곳은 서울이고 저희 시댁은 저 밑에 지방에 있어요 제가 지금 둘째를 낳은지 아직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이번 추석은 시댁에 못 갈 것 같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남편도 어머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또 저도 명절에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시댁에 갔다 오시는 길에 시부모님을 좀 같이 모시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못 찾아뵌게 너무 죄송해서 하다못해 제가 당신들 식사라도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이죠 아니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불편한 일입니까? 시댁에서 서울까지 차가 뭐 오지게 막히면 어쩌면 10시간 아니 그 이상이 걸릴 때도 있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제가 형님한테 다른 추석 음식을 대신 준비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계신 분들을 데리고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들이 시골에 갔다가 다시 어차피 서울에 올라오니까 그때 두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분명 아주버님은 처음에 아이고 제수씨 참 착하네 좋아요 이렇게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는데 형님은 뭔 신부가 그지같이 배배 꼬인 건지 뭐라더라 원래는 시댁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어디 좀 들러가지고 바람을 쐬고 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탁을 해서 일정이 꼬여서 못 가게 된다느니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그래 이번에는 이미 약속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다음에 이런 경우는 미리 일주일 전에 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저한테 아니 남도 아니고 시부모님들 모시고 차 타고 몇 시간 오는 그게 뭐가 그리 불편하다고 나는 며느리로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 시부모님한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한 건데 이런 그지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요 저희 남편도 형님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니 저희한테 꼭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했어야 합니까?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훨씬 더 그지같은 것 댓글 1번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시댁 못 간다고 했다며 그런데 형님 내한테 모셔오라고? 얘 뭐 하는 애냐? 댓글 그러게요 혹시 대가리가 터졌나? 2번 정말 몰라서 이럽니까? 너 때문에 일정이 꼬였대잖아 지는 가지도 않으면서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모시고 와라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요 개념이 없어도 좀 없어야지 어우 니킥 말했다 정말 면상 진짜 3번 돌았냐? 니 남편한테 직접 가서 모셔오라고 해라 어디서 명령질이야? 4번 완전 날질을 하는구만? 니가 가라 니가 어? 아니면 너가 남편한테 모시고 오라고 보내든지 애 낳은 게 유세냐? 아니 뭐 진짜 이딴 게 다 있어 어? 그지같아 5번 에이 당연히 주작이겠죠 둘째 낳으면서 뇌를 낳은 게 아니라면 말이죠 6번 어이고 이 쓴이도 미쳤지만 아주버님이란 사람도 참 속없다 이미 약속한 일정이 있으면 다시 아내랑 상의를 해보고 대답을 해줘야지 바로 오케이를 했다고? 어이가 없네 이러나 저러나 형님만 안타깝네 모자란 남편의 이기적인 시동생 거기다 착한 며느리병 걸린 동서까지 개막장이구만 7번 님아 착한 며느리병 걸렸으면 너 혼자만 그렇게 하세요 애먼 형님까지 발목 잡지 말고 이게 뭔 민폐야 그리고 동서가 형님한테 말하는 싸가지 보소 너희들 평소 형님 싫어하죠? 8번 아니 근데 그래 좋아 모시고 왔다 치자 근데 그렇게 모시고 오면 가실 땐 어쩌려고? 누가 모셔다 드릴 건데 뭐 알아서 가는 거 그런 거냐? 9번 니네 아주버님이 모시고 오면 당연히 니네 집에서 며칠 묵었다 내려가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내려갈 땐 니네 남편이 차로 모셔다 줄 거지? 대답해 10번 아이고 이런 정신머리로 애를 낳으셨어? 장하다 장해 어이구 11번 이거 아무리 봐도 기출변형 같은데 혹시 글 쓰신 분이 형님 본인 아니세요? 맞죠?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사연 이게 몸통입니다 원제 아니 추석 다음날 결혼식인데 이게 잘못이에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추석 바로 다음날 저희가 결혼을 하는데요 이거 최근에 잡은 것도 아니고 1년 전부터 날짜를 잡아놨던 거고 또 친척들한테도 이미 몇 달 전에 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 큰 집에 갔다가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밖에서 제 흉을 오지게 보더라고요 개념 머리가 썩어가지고 연휴에 결혼식을 한다나 뭐래나 아니 이번 연휴도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결혼도 하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욕까지 처먹어야 할 만큼? 아니 그냥 좋게 웃으면서 축하해 주면 안 돼요? 댓글 1번 아니 이건 또 뭘까?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미친 사람이 있네 헐 각자 가족들 만나는 명절 연휴 시기에 본인 결혼식에 오라니 진짜 대박이구만 사람들 거기 안 가도 울지 마세요 그리고 너 이기적인 거 맞아요 내 댓글 거기다 연휴면 당연히 차까지 엄청나게 막힐 텐데 타지역 멀리 있는 사람들 어디 무서워서 가기는 하겠지 또 연휴 기니까 미리미리 여행 계획 잡은 사람도 오지게 많을 텐데 야 진짜 개민패 덩어리다 그래 니들 결혼 언제 나를 잡던 니들 자유지만 안 가는 거 역시 그 사람들 자유야 알겠어? 그러니 사람들 안 왔다고 치우 울면서 욕하지 마라 2번 에이 이 정도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2번 야 진짜 미쳤구만 아니 그 전에 너 정말 자신 있냐? 3번 아니 거길 누가 가겠어 너라면 가겠냐고 보나 말하면 뻔해 식장 텅텅 비어있을 거고 아이고 개쭉 미리 축하한다 4번 겸사겸사는 네 생각이고 남들은 이 황금 연휴에 시답자는 결혼식 가자니 개 짜증나죠 아마 텅텅 비어있을 거야 네 댓글 맞아요 친한 친구라도 안 갈 거야 그냥 축의금 보내고 땡이지 5번 흠 괜찮아요 그냥 얼굴 안 보고 축하만 받으면 되죠 뭐 결혼한 친구들은 시댁이랑 친정이랑 또 친가 어른들 인사까지 해야 하는 이때 또 집안 어른들은 또 명절이니까 자식 손주 며느리를 봐야 하는 이때 그때 결혼식을 하겠다고? 아니 집안 어른들이 다 오케이 한 것도 이상하네 개무식한 집안 아니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요 뭘까요? 혹시 상놈이세요? 6번 아이고 이런 나이를 똥꼬로 처먹었나 7번 피치 못하게 결혼식 날짜가 이러이러 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셔도 축복해 주시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아무도 욕 안 해요 참석자 없을 거 감안하고 그날로 하신 거 맞죠? 그죠? 8번 아니 뭐 혼전 임신 같은 걸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식을 당장 올려야 되는데 식장 예약이 다 차서 이날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 말이지 이런 것도 아니고 무려 1년 전에 나를 잡았는데도 이따위를 잡았다고? 졸라 이기적이네 야 그렇지 이거는 욕 오지게 처먹어야지 이거 아? 9번 이거 보니까 예전에 자기들 결혼식 날짜를 어린이날로 잡았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쌍욕을 처먹고 결국 바꾼 커플이 생각납니다 너 혹시 개 동생이냐? 10번 아이고 결혼식장 텅텅 비어있겠구만 그런데 이거 다 이미 예상하고 잡은 거 맞죠? 이야 신랑 신부 똑같은 거 둘이 잘 만났구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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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만약 이 두 번째 사연이 주작이면 상관없겠지만 진짜라면 말이죠 분명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죠? 보통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것은 그거를 억지로 뚫고 강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들끼리 그냥 잡아버리고 통보만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야 추석 다음날 결혼식이라니 옛날에 몇 달 전이었죠 작년이었나? 몇 달 전이었나? 광복절날 결혼식한다고 그때도 연휴가 껴있었거든요 아마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두 달 전에 아니 저번 달이네 이야 이거는 그것보다 덜한데 아무튼 그래요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